오늘은 테슬라와 BYD에 대해서 두 회사를 직접 비교해 한번 보겠습니다. BYD가 테슬라하고 비교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 BYD가 4분기 실적에서 테슬라를 앞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주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두 회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두 회사 모두 2003년에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BYD는 그 전에 설립을 해서 배터리 회사부터 스마트폰용 배터리 회사부터 시작했지만 2003년에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고 두 회사 모두 수직 통합 방식의 사업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수직 통합 방식은 자체적으로 거의 모든 제품을, 부품을 생산해서 조립한다는 것이죠. 자체적인 것은 타이어하고 유리 빼고는 모두 다 한다 그런 개념이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차이점은 테슬라는 배터리 전기차만 생산하고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로 생산한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AI하고 자율주행 이야기는 어딜 가느냐. 저는 AI는 많은 사람이 맞지 그게 맞기는 맞는데 언제 그것이 구현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차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좀 더 정리하면 테슬라는 생산기술 혁신에서 지금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죠. 기가프레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볼 수 있겠죠. 기가캐스팅이라고도 하고 현대자동차의 하이퍼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주물 금융을 통해서 큰 덩치의 차체 일부분을 금융을 통해서 한꺼번에 찍어낸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강화. 이것은 2019년에 출시한 모델3에서 약 100여개에 달하는 ECU를 3개를 통합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정리 자동차를 가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금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를 따라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들만의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글로벌 시장을 확장을 좀 더 빨리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중국,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독일에 이어서 아직은 해외 공장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그들이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던 것은 연간 2천만대 생산이었습니다. 2천만대 판매 생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그 목표를 철회했죠.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BYD는 20년간 누적 특허 출원수가 테슬라의 16배다랍니다. 그리고 BYD는 배터리 관련 특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주가를 중심으로 한다면 테슬라가 보이겠지만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다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다면 BYD가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특허 출원이 1위입니다. 2011년 이후 세계 최대 특허 출원국입니다. 물론 이건 중국이 과거 영국에게 그들의 홍콩을 내주면서 힘을 잃었던 그 이전까지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특허는 세계 1위였습니다. 거의 모든 세계 발명포들이 중국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측면에서도 44개 중 37개가 세계 1위다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있죠. 더 중요한 것은 배터리하고 히터류 등 중요한 기술 및 공급망, 원자재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생산한 것도 많지만 세계 각국에 있는 그런 부품 또는 원자재 등을 그들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요. 그러니까 BYD는 BYD 말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뒤에 있는 겁니다. 테슬라 많은데 집중해보자면 크게 제가 가장 높이 평가했던 것은 에너지 회사로의 전환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는다 하는 그들의 시크릿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2006년에 내놓았던 일론 머스크가 내놓았던 그 전략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테슬라의 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2016년에 두 번째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기술 발전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른 방향성을 취할 수는 있죠. 그게 특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산기술 혁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가 캐스팅을 중심으로 한 언박스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캐스팅도 사실은 크게 따지면 차체 앞쪽 또는 차체 뒤쪽을 하나의 주물로 금융으로 다 찍어낸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걸 실제 그렇게 만들어 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차체를 6등분해서 외부에서 별도로 조립해서 한꺼번에 쭉 지원업을 해서 조립한다. 이런 개념을 작년에 발표하게 했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답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게 실현된다면 굉장히 큰 비용저감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꼽히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주도라는 점입니다. AI하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에 선도하고 있죠. 비와이드는 테슬라를 벤치마킹하는 소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서 어느 업체가 앞설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회사도 포함되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포함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모든 걸 다 자동차 회사가 한다. 글쎄요. 하게 되면 비용저감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것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개발비가 들어간다는 점도 또한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비와이드는 어떻게 되냐? 비와이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 입지를 강화하는데 지금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기차 회장 기술 축적이 가장 먼저고요. 우선 비와이드는 아시다시피 도요타하고 테슬라를 벤치마킹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이제야 그건 지금은 그걸 벗어났다고들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와이드는 여전히 내연기관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내연기관 차를 위한 게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쓰일 내연기관 차를 개발하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또 비와이드는 아시다시피 배터리 기술의 강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블레이드 배터리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또 전기차 분야에서 이 플랫폼 3.0까지 개발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한테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아도 그들만의 자체적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 시장 상황을 잠깐 짚어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4분기에 비와이드가 52만 6천대 정도를 팔면서 48만 4천대 정도를 팔았던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맞네 해서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점점점 1분기에 그게 다 역전되긴 했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비와이드가 배터리 전기차만으로도 테슬라를 제시스 리스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지금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상당히 걸림도로 작용되고 있죠. 그것은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비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 페콘 경제라는 게 보호무역주의 너무 자주 거론된 이야기를 해서 제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상황도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중국 소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하락세도 지금 심각하죠. 미국은 이미 장단계 금리차가 역대화되면서 그동안 있어 왔던 경제 침체가 본격화됐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또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뛰어들면서 전 세계 시장을 펼쳐나가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인데요.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인원 감축, 오래 일어난 일이죠. 임원 이탈, 주요 개발 책임자들이 속속 빠져나갔습니다. 재질환 중간에 또 한 사람이 또 나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여전히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차별 여러 가지 문제로 미국에서는 시끄럽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주 그냥 찬양일색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미국이란 사회 현상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갔다고 치고요. 지금은 자동차 산업보다는 AI와 자율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 바로는 항상 그랬지만 이런 이슈가 등장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애널리스트들입니다. 투자은행들입니다. AI가 작년에 채 TTP4를 시작으로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AI가 마치 세상을 당장에 뒤집을 것처럼 떠들었지만 AI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맞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얼마나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새로운 시각에 의견이 등장하고 있죠. 6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고 10년 정도 지나야 GDP가 반영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AI가 돼야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자율주행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올 10월 10일 날 로봇 택시를 발표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자율주행 기술을 FSD를 채용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반응 또는 FSD를 채용한 테슬라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시겠지만 그걸 그들이 하는 것 그대로 믿어서 안 된다는 것인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내가 사용한 그 제품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의 유튜브를 찾아보는 그런 수고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그런 것을 더불어서 그런 것을 다 채취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면 BID는 최근에 해외 공장을 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7월에 태국 공장을 가동을 시작했고 헝가리 공장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으로 그들의 먹거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관세 부과를 추가하고 있지만 그곳에 가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갈 길을 간다라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여전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 봄에 5세대 DMI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면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비중을 둔 도요다를 비롯한 일부 일본 자동차 회사들하고 BID 같은 회사들의 방향성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등장해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당장 전기차로의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 로드맵이 미뤄지고 있고 거의 모든 자동차에서 그걸 로드맵에 미루고 있고 치수하고 있고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BID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체크하고 있고 그중에서 눈길을 끼는 것이 1대1로 국가들을 따라서 그들의 시장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럽이 우선이죠. 동남아가 그 다음이고요. 그 것을 벗어나서 또 다른 1대1로 국가를 그들의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고하게 시장이 형성된 그러니까 시장 상승세가 확실하지 않는 미국이나 유럽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시장으로 그들의 발길을 넓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미래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제 생각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냐. 그러니까 기후지향을 막기 위해서다. 기후지향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실현해야 된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국가 또는 메이커자로 다르겠지만 어쨌든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계속돼야 된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없고 기후지향을 막을 수도 없고 결과는 이 지구촌에서 생물체가 멸종된다는 그런 논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는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다마는 중국이 가장 빠르고 유럽이 다음이고 미국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최근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든 자동차 회사든 개인이든 지속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사진을 가져온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하고 오른쪽 위에는 비와이드의 왕찬프죠.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일론 머스크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넥타이를 메고 찍은 사진이 없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찬프는 이 넥타이를 메인 사진을 프로필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사진 중에서 오른쪽은 샤오미의 레이진인데요. 이 레이진은 그의 전략을 마케팅 전략을 일론 머스크를 많이 테슬라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그의 전략을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광고비는 전체 매출 1%밖에 되지 않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하는 대로 소셜미디어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이런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무엇을 하든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이 지금 성장하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동남아 시장, 아세안 시장, 인도 시장이 성장한다지만 동남아 시장은 10개국 모두 합쳐서 자동차 시장이 연간 335만 대밖에 안 됩니다. 인도도 규모가 적습니다. 또 그 시장이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들의 달러박스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중국밖에 없다는 의견을 저는 동의합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짚어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따지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